제2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가 솔라시도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죠. 영암 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. 바다를 매립한 땅이라 법적으로 땅이 아니었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. 지난 2006년 시작된 영암 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. 전남의 영문 앞글자를 따 제2 프로젝트로 불리며 총사업이 1조 8천억짜리 서남권 최대 사업이었습니다. 천만평에 이르는 간척지가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멈춰 있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간척지 토지화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공유수면 매립지이기 때문에 땅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. 또 땅이 평평해서 개발하는 데 상당히 영이할 수가 있고. 해남 구성지구는 향후 은퇴자 도시의 면모를 갖춰갈 전망입니다. 올 연말부터 다양한 크기의 미국형 목조주택 2,500세대를 짓고 주민들이 이용할 골프장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. 특히 치안과 재해, 교통수단까지 첨단 기술로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도 정부의 관심 속에 논의되고 있습니다. 올 연말까지 45홀 최종 63홀 규모 골프장이 추진 중인 영암 3호지구는 향후 중국 골프시장을 겨냥한 골프 교육장으로 조성될 방침입니다. 불투명한 국내외 경기와 투자 가능성이 변수지만 최대 난관은 돌파했다는 게 전라남도의 설명. 서남해안 관광래제형 기업도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